자 우리가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작업하기 전에 pull을 하고요 commit을 하고 push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pull이라는 것 대신에 patch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git merge 그리고 patch head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git push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patch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또 하나의 주제는 리모트 저장소가 아니라 리모트 브랜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로그를 지금 출력해 놨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master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저의 지역 저장소의 master 브랜치입니다. 자 이게 빨간색으로 origin master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의 원격 저장소 중에 origin이라는 이름의 저장소의 master 브랜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master 브랜치의 어떤 버전을 가져왔는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work.txt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3a 컨트롤 알파 백스 y 엔터 git commit 마이너스 am work 3a 이렇게 하고 제가 git log를 하면 git l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git log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의 현재 브랜치는 master죠. 그리고 저의 master 브랜치는 work 3a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origin master는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a, b, f로 시작하는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master 브랜치가 origin master 브랜치보다 하나의 버전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status를 때려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origin master보다 하나의 커밋이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push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push를 때리고 그 다음에 git log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origin master가 master와 같은 브랜치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제가 작업할 때는 git pull을 통해서 땡겨오면 되는데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봅시다. git patch라는 걸 통해서도 땡겨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왼쪽에서 제가 작업한 것은 work.txt거든요. 마지막이 3a 였어요. 그럼 제가 땡겨왔으면 왠지 3a가 work.txt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오잉 무슨 일이지? 자 우리 log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는 저의 master 브랜치 저의 지역 저장소는 여전히 이 ab라고 하는 이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한하게 origin master가 master 브랜치보다 한 칸 더 앞서 있어요. work 3a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git status를 해보면 너의 브랜치가 origin master보다 하나의 커밋만큼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git pull을 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git pull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origin master를 여러분의 master 브랜치로 merge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git pull을 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patch를 쓴다는 것은 git pull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와 같냐면 git patch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만 업데이트를 때리고 그리고 git merge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브랜치가 원격 브랜치가 master라고 한다면 git merge origin master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내가 어떤 브랜치와 어떤 브랜치를 병합할 것인가를 신경 쓰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git에서는 여러분이 patch를 할 때마다 이 .git 디렉토리 안에 patch underbar hea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69로 시작해요. 누구예요? 이거죠. 즉 원격 저장소의 가장 최근에 우리가 merging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atch를 할 때 git patch를 하고 그 다음에 git merge patch underbar head 라고 하면 git은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가장 최근에 패치했던 내용을 merge 시켜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 명령과 기능상으로는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해주니까 더 편리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격 그 뭐죠? 리모트 브랜치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리모트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만 가져오는 방법인 git patch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git patch를 한 다음에 그 리모트 저장소를 지역 리모트 브랜치를 지역 브랜치랑 merge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면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기세 데이터를 풀하고 싶을 때 가져오고 싶을 때 일단은 결합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가져오는 것부터 알려고 하면 patch라는 것을 쓰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복잡하다. 그럼 풀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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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